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물 말씀에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어디다가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있고 하늘에 쌓는 자가 있어요 하늘에 쌓는 사람은 계속 하늘에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땅에 쌓으려고 그러면 땅에 자꾸만 묻어둡니다 그런데 땅에 쌓는 것은 존과 동록이 있다 존 먹는다 또 도둑놈들이 있어갖고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누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갖다 놓고요 자꾸만 도둑놈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구멍을 어떻게 뚫어서 그 돈을 꺼내갈까 하고 머리만 쓰고 있어요 그런 머리를 쓰는 도둑놈들이 이 땅에 한두 놈이 아닙니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하지 그냥 도둑이다 그러면 좀 약해요 그래서 도둑놈 그런데 또 어느 목사님은 도둑년이라는 말을 잘 쓰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도둑놈이나 도둑년이나 하여튼 간에 이 땅 위에 남 것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해서 본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자꾸만 도둑질하는 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구멍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지 됩니다 뭘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 똥파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 똥파리가 끼어요 벌써 집안에 한국 사람들은 된장 끓이는 날이면 파리가 들어오려고 난리를 쳐요 막 배깥에 매달리고 난리입니까 똥파리들이 잔치를 하려고 조금만 구멍만 뚫렸다는 날이면 골리다가 살살 겨어들어옵니다 파리들도요 그냥 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멍으로다가 똥파리들도 겨어들어오더라고요 쇠파리도 겨어들어오고 똥이 있으면 똥파리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파티라고 그러지 파리 참 똥파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요 된장 냄새, 똥 냄새는 똥파리들이 잘 냄새를 맡습니다 쥐구멍도 있고 개구멍도 있고 그러는데요 개들이 자기 집에서만 살면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만 옆집을 넘보네 개는 개더라고요 이 머리가 개라 자기 집에나 오는 도적이나 지키려고 짓지 우리 집까지 지켜줘요 그러는데 뭐냐면은 뒷마당에만 나가면 옆집 개가 지셔죽히네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하고 저 놈은 개가 저거 고약하게 이거 누가 뭘로 보는 개새끼구나 하고서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 짓으니까 그냥 아주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성냥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희 집까지 지켜주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편하게 생각하라 그러시는데 이 속상한 마음이 그냥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옆집 개를 미워하지를 않고 내가 없어도 지켜주는구나 우리 집까지 고맙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편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이게 화가 나는 거나 기쁨이 나는 거나 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고서 고민을 하느냐 하늘에다가 쌓아두고 기쁨을 갖느냐 여기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쥐들도 아주 구멍을 잘 파요 아주 쥐들도 쥐 잡으려고 그러면 천상 사람이 못 잡아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이상하게 고양이가 와서 우리 집 교회 주위에 살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번개같이 잡아먹거든 그냥 쥐새끼 쥐새끼가 역은 빨라요? 고양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라고 그러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만나면 아주 꼼짝 못해요 그냥 쥐구멍을 계속 돌보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여집니까 누가 막아줄 자가 있어요 천상 고양이 하나 길러야 되는데 또 우리 식구는 고양이가 싫다고 그래요 고양이도 싫고 개도 싫고 동물은 집에 들이는 거 싫다고 그래 그러니 어떻게 고양이 먹일 수도 없고 고양이가 그냥 자동적으로다가 그냥 덜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사는 고양이가 교회 옆에 와 살면서 그냥 뱅뱅 돌아다니면서 쥐 잡아먹고서 살아네 아주 주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누가 뭐 지켜달려? 고양이도 쥐 이익이 돼야지 지켜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다 이게 동물들도 이익이 있어야지 거기 굴에 붙어 있고 사람들도 이익이 돼야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도 영적 유익이 되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짱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유익이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알았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은혜를 끼칠까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 많은데 애가 부럽고 위로워서 거기 가고 싶어요? 가르쳐 줄게요 사람 많은데 많아요 시장에 가면 사람 얼마든지 많고 백화점에 가면 얼마든지 사람 많고 올바이니라도 거기 어디죠? 우리 같은 데 스펙트럼 트럼? 스펙트럼이라고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래 가면 또 사람 많아 바글바글이야 위로울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사람 많은 교회에 가서 한번 거기에 기대해 보려고 신앙이 아주 어린 수준의 신앙들이라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기도도 한 만 명 정도 모이고 오천 명 정도 모이고 막 한 명, 이천 명 모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휩쓸려서 그냥 쬐 하면 좀 떨어가면서 얼굴도 좀 봐가면서 기도해야지 기도에 힘이 붙어고 기도에 불이 붙는 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 한 열 사람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템박이 일어나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그래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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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십자가는 이만큼도 지기 싫어하네 십자가가 고통이요 고통이 시작이 되는 날이면 십자가 생각하고서 잘 견뎌야 돼요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뭐 어쩌고 그러던구만 순교자? 그렇게 순교자가 쉬워? 조금만 누가 욕만 하면 악을 쓰고 덤비면서 무슨 저기 순교자요 오른편 때리면 왼뼈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순교자 가는 길의 시작이요 목해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오른편 때리면 왼뼈 될 자다 누가 있어요 나도 몇 가지를 잡을 판인데 어떨 때는 율법에다 붙여서 한 대 때리는 날이면 두 대 때려야 된다고 칼은 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어떨 때에는 뭐냐면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한 대도 못 맞는 자들이 무슨 순교자를 논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십자가를 논하고 뭐를 논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상급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다 받게끔 하고 다 받으려고 그러면 그까짓 거 감사패 100개라도 만들어줘 하늘에서 주님이 하늘나라 유공자라고 하늘나라 국가 유공자라고 독립 유공자라고 해 주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개근생 받아서 그거 갖고서 흐뭇할 거 없어 개근상도 못 받은 사람이 뭘 그랬냐고 여하튼 간에 참으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냥 11조가 아니라니까 온전한 11조 지금은 교회가 11조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된다면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1조 하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쥐렁금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된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기 먹고 사는 건 다 써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는 못이야 그거 여전까지 잘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나라에도 세금 띄는데 자기네들 자식들 학원 보내봐 돈 내요 안 내요 교수 선생님들 강의 듣고 학원비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철저히 내요 철저히 내요 나라에서 내라고 그러든지 세상에서 내라든지 어디서 내라든지 내라는 거 철저하게 내요 안 내는 날이면 쫓아내는 거 하나님 교회에서는 쫓아내는 사람이 없거든 그럼 멋대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도둑놈은요 남의 것을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자들은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다른 게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야지 거저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살 정보만 캐서 누가 좀 돈이 있대더라 누가 좀 뭐가 있대더라 그런 날이면 그거 거저먹으려고 말을 살살 걸어갖고서 하하하 웃게 만들어요 쟤 웃을지게 먹을 거 내놔 이랜다니까 그럼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곤란하거든 조금이라도 줘야지 어떡해야 고짓을 한다니까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자들이 바로 도둑놈만 보여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껏 거저먹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생각을 싹 없이 야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아주 그냥 배가 은근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고쳐야지 돼요 자기가 잘 되면 누가 박수 안 쳐주나 요래고서 땀이 잘 되는 날이면 배가 은근히 아파요 그거 아주 좀 콧 콧방아를 쳐갖고서 코피 좀 흘려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고약하게 마음을 먹어 마음을 남의 물건과 보물에 주는 자들은 도둑질하려고 마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재산을 평생 지키려다가 늙읍니다 늙어요 부자도 늙고 가난한 자도 늙어요 그렇지만은 부자라고 안 늙어요 계속 재물을 계속 재물관리에다가 늙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좀 써야 돼요 계속 뭉켜지려고 그러지 말고서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적에도 다 바치라고 그러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다 바쳐 그래 그거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 그걸 다 바치지 양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바쳐 그래 젖 짜주고 그래 털 깎아주면 그걸로 다가 그래 좋게 해야지 어떻게 가죽까지 뺏기고 그래 살까지 다 먹고 그래 뼉다기까지 다져갖고서 그래 냄비에다가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 정신이 뭐예요 주의종의 정신이 아니지 다 바치는 거는 아로 사는 거지 바치라고 바치라고 자기가 좀 바쳐 자기는 바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장이 두 개 다 달려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남신장 하나씩 뛰라고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이거 참 기꾸력이 맥힌 인간들 아니고 먼저 뛰어 남한테 뛰라고 그러지 말고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용생을 고민해다가 뒤돌아가세요 용생으로 가느냐 재물을 지킬 것이냐 이수님이 용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용생을 얻으려니까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의종하고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환히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이 되면 큰일이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데 고민이 되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자유함이지 콧끼는 데가 아니요 콧끼는 데가 아니라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함이요 말씀 자유함이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미련해 갖고서 콧구멍에다가 껴놓지를 않는 날이면 다 도망가버리네 지 멋대로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네 콧구멍에다가 껴야지가 많이 있네 이렇게 미련하니 어리석은 교인들이니 참 답답한 일이죠 주의종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주의종도 거짓된 종이 되고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럽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물질 때문에 11조 소리 주의종이 하자마자 하고서 도망가요 어이구 무서워 하고서 도망가요 11조만 얘기만 해 설교만 해도 시험이 들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은 세 번째 땅의 것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에 욕심을 버려야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마음이 마음에 풍성할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확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그 이름대로 거룩한 시옷을 입는 무리입니다 성도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다 이거죠 성도라고 그런 날이면 교회 오는 날이면 희한하게 교회 와서 물론 선생님이라고도 불러요 맨 처음에 온 번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세상에서나 선생님이지 교회 안에 선생님이 아니야 주일학교 선생이라도 돼야지 선생님 해주는 것이지 이게 부르는 적이 아니야 그리고 또 암흑의 시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부르기가 뭐예요 누가 아빠 그래 부르기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면 어떤 성도님이라고 불러줘요 성도님 암흑의 성도님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된 게 아니야 그냥 불러주는 거지 거룩한 무리긴 무슨 거룩한 무리야 인제 들어왔는데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 세례만 받아 갖고서도 안 돼요 진리의 신 옷으로다가 온전히 입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의 어떤 법보다 법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 대야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쌓는 거지 절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다가 저기를 챙기는 거죠 뒤에다 보따리 챙기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다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의 종이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게 뭐요? 그래 은혜 받았으면 그걸 끝나네 가끔 그래도 충성을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은혜를 막 끼치는 거는 충성하라는 뜻이오 알아서 충성해야 되는데 안 해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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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